안녕하세요 DC 입니다. 저희 정규 오픈방에 인벤터에서 이제 뽑아왔는데 상세도 뷰해서 끝에 원 테두리로 쳐올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있는데 인벤터에서 하셔도 되요 저는 그냥 오토캐드에서 들고 와서 스케일로 키우지만 인벤터에서 하셔도 되요 이건 뭐 개인 취향, 괴치니까 괴치 존중은 해줘야죠 자기가 편한걸로 하면 돼요 꼭 저를 따라 하실 필요도 없고 작업방식이 편하시면 이걸로 하셔도 되고 이거는 사람과 다를 수가 있으니깐 개인 취향이죠 저는 그냥 오토캐드가 뭐나 손이 빠르다 보니까 오토캐드에서 더 낫고 아니면 인벤터에서 하시는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초보분들은 아무래도 간단해요 뭐 어려운건 아니고요 요거는 제가 강제 포함을 안하는데 캐드에서기 때문에 인벤터 하실거면 상세라고 있죠 상세를 누르시는 다음에 뷰 선택하시고 요 위에 이제 V밸트펄 요거를 상세대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긁으세요 이렇게 위치를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절단분 모세를 붙어기 설정이 있죠 누르시고요 그럼 여기가 동그랗게 되요 옆에 거를 누르시면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옆에 걸 누르시면 이제 요렇게 되요 이렇게 지그재그가 되요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요 뷰축적은 뽑아오실 때 바꾸셔도 되요 여기에서 뭐 볼까요 부착 옵션 이거 1대를 뽑혔죠 뷰편집 누르면 축적이 있죠 여기서 뭐 3대1이면 3대1이 되겠고 근데 보통 2대1이죠 위치는 바꿀 수 있어요 위치는 이제 뭐 이런식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뭐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좀 줄여도 되고 요거 그 점 있죠 잘못 잡으신 다음에 요정도 줄이시면 되고 이정도가 뭐 딱 예쁘게 이제 여기 필렛 값이랑 넣을 수 있겠죠 여기가 G선이죠 요거는 옵션에 가셔가지고 아니다 여기 보시면 G선이라고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숫자 끌고 밖으로 뽑으시면 되요 그러면 G선이 되죠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동글뱅이 이제 완벽하게 하고 싶죠 요거는 여기서 이거 요치수 동그랗게 된거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옵션에 보시면 전체 상의 상의 경계라고 있죠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거 동그랗게 되죠 이렇게 해서 들고 오셔도 돼요 이거 글자는 필요 없으니까 치워도 되고 안지워지네 안지워지면 놔두고 뭐 이렇게 해서 시험시스템 그대로 쓰셔도 그렇게 큰 상관없어요 요래가지고 CAD 파일로 바꿔볼까요 이거 천천히 아저게 CAD에서 꽂히면 되니까 저 신경 안쓰 땐인데 이거는 인벤드에서 꽂힐 수 있는데 인벤드에서 저희가 작업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옵션 기본 구성 한 다음에 저장할게요 자 그러면 CAD 파일에서 이거를 밑에 건가요 제가 방금 뽑은 게 이거 맞네요 열면 이렇게 열리시죠 해치는 그냥 지우시고요 다시 넣는 게 편하세요 여러분 해치는 지우고 얘를 레이어를 전부 0번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게 선종류가 안 바뀌죠 요거는 X로 깨시면 돼요 X로 깨시면 매치 프로포로 긁어버리면 이렇게 선이 바뀌죠 요거를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이제 템플릿 파일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들어온 다음에 들고 와지죠 그런 다음에 선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선 모델로 바꾸시고 니네들은 얇은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0번으로 바꾸시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위로 좀 올린 다음에 꽂히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좀 땡기고 여기다가 상세 뷰 A 한 다음에 1 다시 적으시면 되겠고 해치야 다시 넣으면 돼 해치 넣는 거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서 해치 안 넣으면 되죠 됐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것들은 작업하시면 되겠죠 얘가 뭐 굳이 타원이 이렇게 타원 안이라도 돼요 동그라미 이렇게 하셔도 상관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상세비만 표시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벤트에서 작업을 하셔가지고 들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이렇게 하죠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복사를 해야겠네 그냥 얘만 뽑아보야죠 원래라면 얘만 뽑아보야죠 그래서 엘립스로 하셔도 되고 그냥 원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E에 간 다음에 C 엔터 이렇게 옮긴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지우는 거죠 이렇게 나를 스케일로 두배를 키우는 거지 이렇게 해도 되고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아 애기 편하신 분들은 캐드에서 하시고 난 인벤터에서 이렇게 뽑아보니 편해 그러면 인벤터에서 하시고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제가 뭐 이게 맞다 말할 순 없겠죠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냥 어떻게 하시고 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그러면